렉사이 언제 왔어 렉사이 도와줅 어디 가라고요요? 끄롕 끄롕 롤보우 로아트 에무빙할것 리무빙 할 것 같다 오 또? 미신 안한다 더블킥 우리 방탄 가자 야 지려버렸다니 아아아아아 vice 나이스! 뭐야 찰리야 왜 잡아! 잡아! 잡은거 같은데? 어이구 고맙다 야 어우 고맙다 야 어우 별배야 어우 그걸 이렇게 와줘가지고 또 어 게 렙 고고고고고고 Krieg 공기야, 공기야, 공기야 공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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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야 아아 아아 기모티 고마 잡았다 고마 야 언제 오나 싶었던 이만 야 언제 오나 싶었던 이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역시 자막 게임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렇게 던지게 됐는데 얼마나 잘해 우리 지금 여기 있지 여기 자 일단 얘네들 바로 베리 보았 혼낼! 쓰레시가 그렇게 강한 몸이 아닐까보니까 이런식으로 이득 보시면 되고 아앙! 긴머리! 아! 긴머리! 미드 아 키보잉 잘해요 잘해요 th 나오시구 있구요 아 이거 좀 오바요? 와하핳핳 야 이즈아 너 빼봐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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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carve 너무 실성해 때는 입이 아파 어이 삼시카만 보는데 버트하네 ㅋㅋㅋㅋㅋ 잠깐만 나 일단 게임죠 허허 허 허 허허 어허어어어엉 안 끌었다 허허허허허 잡았당 안 개꿀말 이거 줄게 이에 틀렸다 천천히 칼팀하는거 나 레타 타이고 와 땅도 갔다고 했었는데 와 거 으음 아아 야오 이거 진짜 뭐야 얘네 왜이래 도대체 어 쟤 뭐야 이거 어 뭐야 탁 아빠가 이 될 줄 알았어 이거 맞히고 이래? 이게 쓰레쉬야 역으로 갑자기 확 누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체프 여러분들 깨무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개인팟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영상을 따로 만든 이유는 이제 제가 유튜브 구독자 3만 명을 여러분들 달성하겠습니다 우리 개밀리 친구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초심치 않고 열심히 달리도록 하고 이벤트도 쉬지 않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상품권을 매주 이제 3분 매주 금요일마다 총 3분에게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 3분이 아닌 어 4분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구독자가 만 명씩 증가할 때마다 내 문상 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거면 나중에 백만명이 백만명이 되면은 이제 백만 원씩 이제 한 달에 쓰겠네 뭐 아무튼 여러분들 쉬지 않고 계속 달리는 어 초심치 않는 개인팟이 될 거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벤트도 계속해 나갈 거니까 구독 취소 절대 하지 마시고 어 댓글 매번 적어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이벤트 상품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이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럼 안녕